이제 다시는 나나 우리 언두 앞에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어. 그만하라고 했잖아. 엄마! 우리 언두만 있으면 돼. 하준 씨, 미안해. 유괴 신고 좀 하려는데요. 유괴? 이태리, 조금만 기다려.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들이 보통스러운 꼴을 보게 해줄게. 그 전부터 오빛나 씨, 좋아한 건가요? 장 교수가 자기 친딸을 찾고 있다. 대체 김 집사는 어떤 사람인 거야? 저 여자가 내 엄마라고? 아. 왜 그러세요, 애철이. 왜 그래요? 고마워요, 승호 씨. 우리 언니가 유괴라도 했단 말이에요? 뭐라고요? 유괴요?